안녕하세요 뭐라고 해야 돼? 네 윤지성 배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인지 완전 내꺼 다른 여자랑 말도 섞지만 난 니꺼 난 니꺼 새끼손가락 걸고 꼭 약속해줘요 하나 둘 셋 짠 뭐하는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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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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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정렬 RICHARD 배가루 못 먹는 나를 달리서라도 너랑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닐 거야 No no sweet and not 정말 달콤한 걸 No no sweet and not 지금 모양이 어구워 어!!!! 약속 지켜줄게 I always be with you 아 가지고 있지 으바 아 진짜 아 진짜 질문입니다. 우리 진정이 빨리 시켜주세요. 우리 진정이 드디어 만나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